그럼 여기서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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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빨리 해봐 이제, 오빠 이거 잘하나 빨리 해 못 만든 거 같아, 저 모르는데 이게 런님의 수준 높다 런님의 수준 높다 런님의 수준은 원래 과학적이더라고 그거 지금 제도를 잘해야 돼 제도를? 됐죠? 손 나와 우리 잘 못 만들더라도 되게 똑똑해 보이게 하잖아 갑자기, 얘 안 떠도 이렇게 네, 이렇게 이렇게 저 배는 밑에 평평하지? 네, 평평해요 그러면 완전 이렇게 접어서 박스처럼 하면 안 될 거 같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자, 잠깐만 자, 잘할 수 있어 야, 봐봐 대박 대박 짱이죠? 야, 지휘아 빨리 잘하나 게임은 바뀌자 야 나 오빠는 가지고 이빼해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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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고정을 시켜야 될 텐데 이거 다 끊어야 되네 아니면 그냥 할까요? 이게 왜 안 됐지? 이거 다 돌려버리자 그냥 박스 뜯어 침물의 꼬박 깻목 깻목 다 자른 다음에 두껍 깨는 거야 완전 깻목 깨? 어차피 우리가 깻목처럼 결정한 거다 그러면 생각 없는 거야 아 오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니까 큰 거를 밑에다 하고 그렇지 똑똑하네 지호 야 계속 쪼개서 물 세 뭘 물 세요? 물 안 세? 우리 알아서 할게요 오빠 이렇게 해서 땜목처럼 가려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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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땜목 괜찮지 않니? 아 우리 칼퇴해 견고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견고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야 우리가 연륜을 다시 돌려줘야지 뒷모양을 이걸로 하고 앞에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?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뜨명도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게 뜨냐 뜨면 울 것 같아 진짜 어? 7주 동안에 줄이 탈 수가 있나구요? 그럼 아 이게 이제 왜 못 타? 저거야 이게 기본 바탕이야 여기 더 잘라야 돼 이게 이게 여기를 어떻게든 막아 우리가 테이프로 막 막 해서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래? 그래 그리고 저 박스를 해서 자동차처럼 아 그래 콜 오케이 됐어 우리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거를 많이 해야 해 이거를 진짜 많이 미쳐야 해 아 나 이거 미쳐야 해 형 이거 냉장고 박스앤 형 이거 무슨 이거 냉장고 박스야Be 일단 여기를 막아야지 아니 이 안에를 확실하게 좀 해가ב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게 장소항이 아니라 cido 그었다 이걸 붙여 일단 붙여 이게 낭비라니까 이거 쓰러지잖아 지금 어? 아니 아니 여기서 붙여봐야 민국이 없다니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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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자! 자 됐어! 자 이렇게 해서! 자 합시다! 아이 나 아줌마! 형 이거 내가 보기에는 100% 가라앉는 중인데 내가 안 달아야 하는지 안 달아야지 안 달아앉는다니까 갈아앉는다니까 나도 그렇게 앉으면 안돼! 나 채도 앉으면 안돼! 앉아야 된다니까 большой ещё 다른? 여전히nings 나중에 머싱기게 가는게 중요하다고 빨리 앉으면 안정해 자, 이거 뭐예요? 뭘 봐! 어? 이거 접을 거 아니야? 어,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먹어보라고 하면 될까? 아니 아니 되잖아!